유혜진의 히트 가요 쇼 시청자 여러분들과 해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유혜진입니다. 오늘은 경기도 광주 초월흡에 있는 사랑이 뭐길래 백카페 야외 특설무대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손이 두 개인 이유는 한 손은 자신을 돕는 손이고 또 다른 한 손은 남을 돕는 손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 요즘같이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도와준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. 계속해서 채미래의 갱년기 보내드리겠습니다. 고맙게 보내주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또 하루가 또 하루가 시작이네요 늦은 아침을 먹고 습관처럼 주섬주섬 빨래를 돌리고 느릿느리 청소를 하면 아무 생각 없이 티비를 보다가 내 인생 뒤돌아보니 내 가슴 한가운데로 서늘한 바람이 우네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반갑게 얼굴이 달아오르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하도같이 일렁이는 감정들이 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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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게 합니다 살거웠던 자식들은 이미 내 품을 짝을 만나 떠나버렸다 투박하게 늙어가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돌아눕네요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줘요 포근히 안아주세요 당신의 사랑만이 여기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 최미래입니다 저의 노래 신곡 갱년기 왜 말못해로 여러분께 사랑을 받고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함께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여름에 건강하시고요 또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의 유혜진의 히트가 오셔도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반갑게 얼굴이 달아오르고 하도같이 일렁이는 감정들이 나를 나를 힘들게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다웠던 자식들은 이미 내 품을 짝을 만나 떠나버렸고 투박하게 늙어가는 그 사람은 그 사랑은 돌아눕네요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줘요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줘요 포근히 안아주세요 당신의 사랑만이 여기랍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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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